노동자의원 정혜경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비슷한데요. 다른 역사적인 역사관이나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하신 여러 막말들 중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막말을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시고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께서도 답변서에 분명하게 유감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먼저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예의로 사과부터 하시고 인사청문회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장님, 의사님의 말인데 발언을 바꿔주세요. 네, 발언하세요. 정혜영 의원님 지금 뉴라이터 기생충 좀 보여주세요. 저거 좀 보여주세요. 이건 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언 좀 바꿔 말씀하세요. 네, 저도 발언권을 주시면 되요. 고문제에 관해서 정혜영 의원님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이걸 여야가 간사한 합의관을 해서 국제에 넣어놔요. 국회 어디 법에 임의장 의원님 국회 어디 법에 제가 이거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와주세요. 저는 초선 의원인데요. 22대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도 모두가 이걸 들고 있었습니다. 여야 똑같이. 그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이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영 의원님 발언 중이니까요. 일단 들어봅시다. 국회법 위반하지 마세요. 지금 147조 위반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붙이면 안 되는지 법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떼겠습니다. 법 가지고 오세요. 실장님 확인하세요. 그러면 정혜영 의원님이 붙인 거에 대해서는 한번 국회법 여부를 제가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김지영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